전기차 수요가 높아지면서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는 3월 31일까지 전기차 충전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설치 부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지원 수량은 급속충전 300여기, 완속 1,300기, 콘센트형은 만기입니다.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받으며 인터넷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신청된 대상 부지는 부지 적정성을 평가한 후 충전시설 설치부지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강서구는 지역 내에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